음악 네, 이어서 대신 리포트를 읽어주는 군 차장님과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진 차장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는 좀 보내셨나요? 아, 어제요? 네, 어제 잘 모르시겠지만 어제 생일이었어요, 제가. 어제 이제 팀원들이 또 저 자리 비웠을 때 약간 파티 이런 걸 준비해서 아, 깜짝 파티. 네, 저한테 이제 전화를 했어요. 사장님 할 얘기가 있어서 오세요 이래가지고 아, 저는 그런 전화 받을 때마다 너무 깜짝깜짝 놀라서 아, 모르셨구나. 아니요, 아니요. 혹시 다른 회사가 나. 요새 막 너무 겁이 나가지고 막 뛰어 올라왔더니 준비를 해놨더라고요. 우리 가영 아나운서도 되게 제가 좋아하는 선물도 보내줬고 이래서 어제 되게 즐거운 생일이었습니다. 아, 네. 근데 제가 미리 모르고 카카오톡에 축하 메시지 뜬 거 보고 뒤늦게 알아서 원래는 어제 대포차 시간에 좀 축하 인사 좀 아니에요. 시청자분들께 부탁을 드렸어야 됐는데 그게 아쉬워가지고 아, 괜찮습니다. 네, 좀 뒤늦게 축하드린다라는 하루 늦은 인사를 좀 전하면서 맞아요, 라슈님. 좀 생신 축하... 생신! 생신! 약간 이제 고희 정도 된 느낌이 어쨌든 축하드린다는 인사 좀 전하면서 저희 오늘 대포차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들고 오셨나요? 네, 오늘 준비한 종목은 우선 이제 리오프닝이 뭐 주 이슈인데 컨텐츠 한안령 이쪽은 한 번씩 세게 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뒷타자로 소재산업제 쪽을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 쪽에서 효성 TNC가 아무래도 이제 중국 리오프닝 이슈가 걸리면은 또 소재 쪽으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기업이기 때문에 리포트가 나와서 준비를 했고 더존 비즈오는 제가 너무 오랫동안 좀 안 들고 나왔던 것 같은데 오랜만에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카카오게임즈는 SK증권에서 오늘 리포트를 냈는데 게임즈 중에 탑픽으로 제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지 이유를 좀 한 번 말씀을 드릴까 하고요. ABL 바이오는 어제 급락을 했는데 FDA의 임상 보유 결정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와 함께 자비스 그리고 IT 관련 소재 월덱스라는 기업인데 이 기업은 애프터마켓 쪽에 소재부품을 담당하는 기업인데요. 내년도에도 실적이 좋을 거예요. 그래서 관련 내용 말씀을 드리고 무림 PMP까지 좀 7종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효성 TNC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직은 그러면은 리오프닝 효과를 제대로 톡톡히 누리지 못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적인 리오프닝이라고 하면은 사실 항공, 여행, 뭐 이런 쪽인데 그런 쪽이 이제 지금 중국이 완전 풀려서 올라간 건 아니에요. 가장 민감도가 높기 때문에 올라간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결국 리오프닝 하면은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돌아다니면은 우리나라도 똑같잖아요. 1년 동안 의복 수요가 굉장히 좋았었죠. 그러한 측면에서 스판덱스라든지 이런 것들의 수요가 좋아질 거다. 이런 기대감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주가에 반영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효성 TNC라는 기업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글로벌 스판덱스 1위 기업입니다. 그래서 뭐 그러면은 이제 왜 중국이 중요하냐. 중국의 리오프닝이 왜 중요하냐. 오늘 이제 아 예 오타가 났네요. 목표주가 상향도 나왔어요. 43만 원도. 왜 그러냐면은 이 중국이라는 국가가요. 스판덱스 수요의 거의 70% 가량을 차지를 하는 글로벌 제1 소비국이라고 좀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경제가 좋아지고 중국의 수요가 늘어나야지 당연히 스판덱스의 업황이 좋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 쪽의 스판덱스, 그러니까 중국의 경기가 안 좋아지게 되면서 가동률이 얼마나 떨어졌냐면요. 21년도에는 효성 TNC가 정말 대단했어요. 연간 기준으로 1조 원 넘는 영업이익을 만들어내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가동률은 90%가 넘었었습니다. 거의 90% 중후반대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특근, 문제가 생겨서 밤새 공장 돌려. 이 정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90%대 중후반도 이게 말도 안 되는 정도의 가동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1년도에 그렇게 좋았었는데 이 가동률이 올해 8월 달에 51%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공장이 문을 열고 50% 공장을 돌리고 있다. 이거는 사실 고정비 커버도 힘든 겁니다.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효성 TNC라는 회사는 글로벌 1위 그리고 수직 계열화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판가도 상당히 잘 받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나마 실적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재고일수도 50일 수준까지 급등을 했었습니다. 최근에 가동률이 81%까지 상승을 했고 재고일수도 26일로 빠르게 감소를 하는 모습과 함께 스판데스 가격 같은 경우도 바닥에서 조금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 업황이 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고 다만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이 업황에 대한 회복이라는 게 계속적으로 나타나면 좋겠지만 아직까지 중국 경기가 그렇게 좋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바텀업 지표라고 하는 가격이나 가동률이나 이런 것들이 더 빠르게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좀 아쉽다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겁니다. 중국의 리오프닝으로 지속될 밸류에이션 제가 아까 70%라고 말씀드렸는데 60%네요. 글로벌 60%를 차지하는 중국이 리오프닝과 함께 경기가 좋아지게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효성 TNC라는 기업의 밸류에이션은 릴레이팅이 돼야 된다는 거고 얼마나 이제 업황이 안 좋았는지를 볼 수 있는 내용일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스판덱스 가격이었어요. 정말 작년도에는 미칠 듯한 가격이었죠. 5배 가까이 올라왔으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예전 평년 수준까지로 빠진 거예요. 최근에 올라왔다가 조금 눌린다 이러한 부분들인데 그래도 이제 바닥에서 반등을 했으니까 왜냐하면 일단 이제 말 그대로 줄줄줄줄 흘러내렸잖아요. 바닥을 좀 확인했기 때문에 효성 TNC의 업황 자체는 앞으로는 좀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스프레드는 더 빠르게 반등을 했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내년도에 기대감은 유효하다. 특히 전인대 이후에 기대감들이 반영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이제 전국적인 리오프닝지로 보는 게 맞고 내년도로 딱 넘어가게 되면은 이러한 소재 관련 업종들이 조금 더 세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관련자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근데 저 가격표를 봤을 때는 지금 가격이 약간 정상화 느낌이긴 한데 그죠. 그러진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때 코로나19 팬데믹 때 좋았던 기업들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효성 TNC도 그렇고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도 막 주가가 미칠 듯이 올라왔고요. 거기에 대해서 금오석이나 이런 기업들 정말 HMM도 마찬가지죠. 말도 안 되는 실정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업황은 저는 다시 오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어제 뉴스 보셨나요? HMM이 어제가 아니라 지난달 말이었네요. HMM이 인력 감축 한다는 뉴스가 있었어요. 되게 웃긴 게 불과 한 3개월 전만 하더라도 최대 실적에 7, 8년 동안 못 줬던 성과급을 우리 직원들한테 다 줄 거야 이랬더니 2년치 연봉 주면서 나가라고 지금 한두 달 만에 그러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예전과 같은 눈높이를 보기에는 어렵다라는 것은 분명히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더 좋은 비주온을 들고 오셨는데 되게 오랜만이다 라는 얘기해 주셨고요. 보니까 리포트에 좀 좋은 얘기가 없어요. 맞아요. 되게 안 좋은 얘기들만 많고 되게 2중고 3중고 약간 이런 느낌에 주가도 진짜 오랫동안 빠졌다가 이제 겨우 약간 방향 돌리는 느낌 정도? 그렇죠. 근데 더 좋은 비주온이 정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 이렇게 큰 회사였구나. 지금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져도 시가총액이 더 좋은 비주온이 1조 1천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고점 기준으로 봤을 때는 현재가보다 한 3.3배 정도 높으니까 시가총액이 한 3조 4조 됐던 회사인 거예요. 그럼 그때 왜 이 회사가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았느냐. 이 회사는 이제 라이트 ERP 같은 경우는 세무회계 사무소 쪽에서 여러 가지 회계 쪽만 좀 집중되어 있는 ERP의 점유율이 거의 90%가 넘었습니다.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좀 큰 쪽으로 갈게 그래서 뭐 스탠다드 ERP라든지 아니면은 거기에 문서결합까지 된 솔루션 사업 이런 것들까지 확장을 시켜서 일부 이제 대기업 쪽에 대한 수주도 받기도 했고요. 그래서 성장을 하는 줄 알았어요. 클라우드까지. 근데 그런 것들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개발 인력이라든지 영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그러한 부분들이 쉽지 않았었던 상황 속에서 결국은 이제 주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관련 투자들도 조금 줄이기도 했고요. 거기에 영세업체들 같은 경우는 ERP에 대한 도입 자체를 조금은 무너뜨리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신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돈의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관련 자료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결국은 이제 봄을 기다리며 목표가는 3만 5천원, 현재가는 3만 9천원 투자 의견은 홀드입니다. 사지 말라 이거죠. 그러니까 경기가 둔화되면서 이런 쪽에 대한 수요는 좀 아쉬운데 비용은 증가한다. 아까 말씀드린 회사가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가. 뭔가 빨리 개발해서 더 크게 해야지 라고 했는데 그러려면 이제 개발 인력이 필요해요. 그런데 다른 회사들 예를 들어서 네이버나 카카오나 아니면 게임사들도 마찬가지고요. 결국 이제 뭐 코딩하고 이런 개발자들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여기저기 공고를 받게 되는데 더 좀 비좋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개발 인력들이 빠져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돈을 줘야 돼요. 그렇죠. 네이버 카카오만큼 돈을 줘야 됩니다. 못 주다 보니까 빠져나갔어요. 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인력들이 남아있는데 왜냐하면 다른 데 이직도 쉽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그래도 어느 정도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내년까지는 이 올라가는 임금에 대한 부담감이 크다라는 부분이고 다음은 이 회사가 이제 클라우드 ERP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ERP10이라든지 아니면은 솔루션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아바란스텐.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문서와 문서 솔루션과 ERP의 결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만만치 않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정부의 이제 스마트 팩토리 지원 사업 같은 경우도 올해는 좀 좋았었는데 내년에는 이게 많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ERP 비즈니스의 성장이 내년도에 주가를 결정할 것이다. 라는 부분인데 말씀드렸듯이 이게 만만치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절대적으로 지금의 주가라는 것 자체가 괜찮은 밸류에이션이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23년도 EPS 기준으로 31.7배를 적용한 목표 주가가 3.5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3만 8천원 9천원인데 이미 30배를 적용한 목표 주가가 3만 5천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밸류에이션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실적을 더 성장시킬 수 있는 ERP 쪽의 모멘텀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전략 비즈니스의 부진이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는 상황이고 23년도 PER이 35배 지금 이제 이거는 목표 주가고 이미 35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사실 성장성 비해서 낮지 않다. 주가가. 그래서 아무래도 밸류 프리미엄의 정당화가 현재로서는 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굉장히 아쉬운 리포트였고요. 이게 이제 중요하겠죠. 결국은 올해 작년도 대비해서 역성장 예상이 되고 있죠. 내년도의 성장, 내후년도의 성장인데 보시면은 OP 기준으로 내년도 성장률 4에서 5% 정도 내후년도 4에서 5% 정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장성이라는 게 EPS도 마찬가지죠. EPS는 오히려 꺾이고 한 7, 8% 성장하는데 이 성장률이라는 게 과연 밸류에이션을 30배 줄 정도의 성장률인가? 누구도 단언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성장하는데 30배씩 받는 기업들이 있어요. 뭐냐? 예를 들어서 필수 소비제 너 이거 없으면 우리 다 굶어 죽어. 이런 쪽들은 밸류에이션을 더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쪽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밸류에이션의 정상화가 되기가 좀 현재로서는 어려워 보인다. 근데 이제 주가는 왜 올라왔냐? 많이 빠져서. 지금 뭐 낙포과 대주들 다 올라오고 5G가 왜 올라가요? 얘기할 거 하나밖에 없어요. 미국 쪽의 투자 얘기 올 초부터 안 했나요? 다 했거든요. 그런데 5G 관련주 지금 최근 세게 올라오는 거는 낙포과 대주들의 반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올라왔는데 여기서 뭔가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한 방이 필요하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여전히 높은 밸류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더존 비즈온 살펴봤고요. 세 번째로는 카카오 게임즈 들고 오셨는데 그거 살펴보기와 좀 관련돼서 지금 코스피 하락 1등이 NC소프트거든요. 아 그래요? 네 시초가가 1% 하락이었는데 지금 거의 7% 가까이 빠지면셨어요. 왜 이렇게 많이 빠지죠? 뉴스도 딱히 없는 것 같은데 저희가 또 이제 어제 그러니까요. 약간 성견 지명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약간 대포차 시간에 프로젝트 TL이 과연 잘 될까 여러분들께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아요. 디아블로랑 경쟁이 가능할까 그러니까요. 이게 저도 이제 디아블로만 기다리고 프로젝트 TL을 기다리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 때문에 빠진다고 하기엔 좀 애매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동안 올라왔기 때문에 플러스 오늘 컨텐츠들이 좀 빠져요. 그러니까 그동안 셌던 종목분들이 좀 빠져요. 뭐 컨텐츠, 한안영, 리오프닝 이런 쪽들이 빠지면서 엔소프트가 같이 빠지는 거 아닌가라는 판단이 드는데 거기에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이슈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 프로젝트 TL은 제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하지만은 약간 계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냐? 기대감은 유효합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예전처럼 막 돈 되게 가금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은 사람들은 안 할 거고 그게 없으면은 과연 엔소프트 프로젝트가 잘 팔릴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이제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제가 주범은 아니고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카카오 게임즈는 오늘 아침에 주가 되게 좋았었어요. 그런데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동안 한 두세 달 동안 다들 콘솔 콘솔 얘기만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왜냐하면 이제 사실 피해 거짓이 이제 블리즈컨인가요? 나가서 이제 상 받고 오고 다음에 이제 뭐 이 칼리스토 프로토콜 나오고 프로젝트 TL 나오고 이러니까 갑자기 우리나라 게임 시장이 다 콘솔 PC만 보게 된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게임사들의 실적의 가장 큰 축은 모바일이에요. 그리고 많은 것들을 걷어낸 지금 게임사들 얘기했던 메타버스라든지 NFT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걷어내면은 결국 게임으로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럼 무슨 게임으로 돈을 벌래? 모바일 게임으로 돈을 벌어야 돼요. 돈 버는 건 거의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모두 다 무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런데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카카오 게임즈가 그래도 모멘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이게 이제 신작 일정이에요. 지금 이제 이거까지 나온 거죠. 우마무스메까지. 디스탠너도 나왔나요? 이거는 글로벌 출시가 4분기라고 예정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더 중요한 게임들은 사실 이거예요. 아키에이지워. 이게 이제 MMORPG로 자체 개발한 엑셀 게임즈의 게임이고요. 그리고 RS 가디스 오더 이런 게임들이 다 이제 출시가 되는데 보시면은 1분기, 2분기, 3분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게임사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뭐라도 계속 던져야 돼요. 하나만 걸려라 이러고 왜냐하면 어차피 게임은 개발하는 동안 예를 들어서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그 개발자들은 월급을 계속 주고 있단 말이에요. 회사에서. 근데 게임이 안 나오고 있다. 그러면은 뭐 돈만 까먹고 있는 거죠. 뭔가 계속 던질 수 있는 회사가 이 회사라는 거고 지금 이 에버소울 같은 경우도 사전 예약 받았는데 100만 명을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탑픽으로 제시를 하는데 왜 탑픽으로 제시를 하냐 신작 모멘텀이 제일 강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년도 상반기 그리고 뭐 시장에서 예측하기로는 6월 달에 프로젝트 TL 나온다. 뭐 칼리스토 프로토콜 12월 12일 12월 2일 날 나왔다. 피해 거짓 나온다. 이 얘기하지만은 다 사실은 피해 거짓 같은 경우도 프로젝트 TL 같은 경우도 1분기 아니거든요. 카카오 게임즈는 낸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악재가 뭐냐 오딘하고 이제 우마무스맵입니다. 오딘 같은 경우는 지금 대만 매출 감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이거는 좀 좋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저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은 오딘이 너무 잘 만들고 돈이 잘 돼서 우리가 이제 라이언 아트 스튜디오가 상량이 될 거다 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좀 잘 흥행을 못하면은 라이언 게임즈 라이언 아트 스튜디오의 이제 눈높이가 좀 낮아질 수도 있고 상장에 대한 시점이 좀 이언될 수도 있다. 미뤄질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거예요. 최근에 이제 위믹스가 상패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컴퓨터스 홀딩스의 코인 같은 경우도 그 상장되어 있는 거래소가 거기는 파산을 했죠. 그런데 이 카카오 게임즈가 가지고 있는 코인이 있습니다. 보라 코인이라고 해요.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 상장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형사들 중에 이 NFT와 결합해서 이 암호화폐까지 좀 하고 있는 회사가 지금 이제 크래프톤하고 NC는 이쪽에 별 관심은 없죠. 그러니까 카카오 게임즈가 또 블록체인 게임 쪽에서 가장 모멘텀이 있다. 오히려 이제 다른 회사의 슬픔이 우리에겐 호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 게임즈 기대감을 좀 얘기를 했는데 역시 이제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러한 신작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주가 5만원입니다. 지금 현재가가 4만 한 3천원 4천원 정도 되고 있죠. 그러니까 과연 이제 높은 목표주가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역시 이제 게임사들도 눈높이는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기사가 카카오페이 80% 오를 동안 게임즈는 몇 퍼센트 올랐냐 뭐 이런 기사도 있긴 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살펴봤고요. 에바소울은 지금 사전약 말씀하신 대로 받고 있고 2023년 1분기에 출시 예정이다. 1월에 출시 예정이다. 이렇게 찾아보니까 나오네요. 이 내용까지 전해드리면서 기타 리포트로 넘어가보면 ABL 바이오가 그 안 좋은 소식이 나오면서 많이 빠져서 7%까지 낙폭 이어가다가 지금은 많이 줄였습니다. 네. 보통 이제 이렇게 임상본이 나오고 회사에서 열심히 리포트를 써서 얘기를 해줘도 시장에서 잘 안 믿거든요. 왜냐하면 야 그런 얘기 안 나오게 너네가 먼저 잘했어야지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왜 말이 나오게 해 진작에 잘하지 뭐가 문제에 있어서 말 나온 거 아니야? 이렇게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오늘은 그래도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시장에서 좀 리포트들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내용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불안 요소들이 좀 거친 줄어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제 이제 무슨 내용이 나왔냐면요. 이 파킨슨 치료제 ABL 301이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임상보류 신청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임상보류 하면 뭐가 문제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내용을 봤더니 지금 이제 이게 우리가 고용량 투여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킬로그램당 몸무게 킬로그램당 원래 이제 20mm씩 들어가게 되는데 80mm씩 집어넣는 거를 이제 고용량 투여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하려고 했더니 이제 요거는 이제 좀 니네 보완해서 해 이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용량 투약을 위해서는 한 두 가지 정도의 승인이 필요한데 시간이 한 6개월 정도 걸린다라는 얘기고 이 고용량 투여가 아니라 저용량 투여 방식을 임상을 진행을 하게 되면은 그냥 투약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노피 쪽에 마일스톤 같은 경우는 일상 진입과 함께 첫 환자에게 투약하자마자 마일스톤이 들어와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아라 라는 부분이고 최근에 이제 작년 11월 달에 FDA 국장이 새로 지명이 됐다라고 하는데 이분이 이제 뭐 마약성 진통제라든지 이런 것들 승인했다가 욕을 많이 먹었대요. 네. 그래서 눈치를 좀 본다라고 합니다.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래서 레카노맙 사망이라든지 이런 것들 뉴스를 좀 크게 보도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ABL 바이오의 ABL 301이라는 게 사실은 기전도 그렇고요. 플랫폼 뇌 쪽에 들어가는 플랫폼도 사실은 처음으로 시도를 하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조금은 조심스럽게 해라 라는 정도의 스탠스가 아닌가 이렇게 키움증권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진실은 잘 모르죠. 왜냐하면 저도 이제 아무리 읽어봤자 참 어려운 내용이기도 하고 하지만은 다행스럽게도 어제 주가 급락 이후에 오늘 양봉을 내고 있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이 드네요. 네. 다음으로는 엑스레이 네. 요거는 이제 우리 식품 요새 이제 막 그런 거 많잖아요. 배달 음식을 시켰는데 배달 음식에 뭐가 나왔어. 아 예. 막 이러면서 업주들을 괴롭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업주들이 요새 조리 과정을 찍을 수 있는 CCTV를 달아놓는 데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만큼 토핑을 해서 줬는데 아 아 아 아 막 받은 사람들이 한 5개밖에 토핑이 없었어요. 막 이러고 올리니까 어 그러면 이제 열받은 업주들이 이렇게 막 공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쪽은 사실은 이제 그런 일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밀봉되어 있는 포장 뭐 예를 들어서 밀키트인데 이물질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수세미라든지 뭐 이런 게 나왔어요. 그럼 되게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특히 먹거리니까. 그래서 이 자비스라는 것은 엑스레이 검사 장비라는데 이 회사에 가장 중요한 것은 F 스캔 즉 이제 푸드 스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식품 쪽에 들어가는 엑스레이가 제일 중요한 캐시카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잘 안 늘어요. 그냥 분기 기준 한 15억 정도 매출액이 꾸준히 발생되는 사업인데 근데 계속 적자예요. 왜냐면은 BEP가 안 나오니까 BEP는 한 2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어디로 이제 좀 확장이 됐냐면은 2차 현지 쪽 엑스레이로 확장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배터리 같은 경우는 화재가 되게 무섭잖아요. 최근에 이제 며칠 지난주였나요. 택시 아이오닉 택시 운전하시는 분 또 이제 화재가 나서 돌아가셨다. 이런 안타까운 뉴스 소식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전에 민감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터리 내에 이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사할 수 있는 엑스레이 장비 쪽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상장사가 이 검사 쪽만 하는 상장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노메트리 정도가 있고 SEC나 테크밸리 이런 회사들은 비상장사거든요. 그래서 자비스가 최근에 이쪽을 좀 확장시키고 있고 올해는 매출액 BEP 한 200억 정도 만들어내면서 거의 이제 BEP 정도의 영업이익을 만들어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어? 이차현지 얘기 들어보면은 잘 될 것 같은데 이제 BEP 나는 거죠. 그래서 이익 모멘텀은 세지 않은 기업이고 워낙 작은 기업이에요. 코넥스에서 이전 상장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이제 이런 기업이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다음은 이제 월덱스라는 기업인데요. 월덱스는 우리가 이제 뭐 흔히 얘기하면은 SIC 그래서 하나 머티리얼즈 원이 QNC 뭐 TCK 이런 회사들과 이제 좀 비교를 할 수 있는데 이 앞 뒤에 말씀드린 이 세 개의 기업들은 우리가 이제 비포마켓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월덱스는 애프터마켓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차이가 뭐냐면은 비포마켓 기업들은 장비업체들에게 납품을 해요. 여기서 얘기하는 장비업체들은 렘리서치나 어플라이어드 머티리얼즈 이런 기업들한테 제품을 납품을 하고 그 제품분들을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최종 소비를 하게 되는 그렇게 이제 흐름이 갑니다. 그럼 애프터마켓은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약간 정품 비정품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우스를 사도 여러분들 마우스 사면 아시겠지만은 이 정품 등록되어 있는 마우스 이런 거 사면은 한 만 원 정도 더 비싸요. 로지텍 마우스 이런 거 사면은 대신 이제 AS나 이런 것들이 되게 쉽습니다. 근데 이제 한 만 원 정도 싼 그냥 뭐 배송물품 이런 거 사면은 AS가 안 돼요. 근데 좀 싸거든요. 불렀어요. 그 월렉스도 약간 비슷해요. 장비사들에게 이제 정품인증을 받지 않은 그러니까 뭐 그렇게 막 불량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면 편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월렉스 같은 경우는 고객사가 이제 반도체 제조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차이가 뭐냐면은 TCK나 이런 쪽들은 단가가 더 비싸요. 훨씬 좋은 제품이니까 그런데 월렉스는 이제 좀 싼데 이게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반도체 업황이 안 좋아지게 되면은 제조사들이 단가이나의 압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다 보니까 좀 싼 제품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라고 해요. 이거는 이제 뭐 그냥 업황이 안 좋을 때 애프터마켓의 수요가 견조하다 이렇게만 좀 이해를 하시면 좋고 제가 이제 가운데 내용은 좀 부연 설명을 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업황이 안 좋은데도 월렉스는 내년도에 실적이 늘어난다 라는 부분이에요. 밸류의 전확장은 어렵지만은 실적이 개선되는 기업이 계속 주가가 처박혀 있을 만한 이유는 없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월렉스 그리고 2018년도 2019년도 반도체 업황 그렇게 안 좋을 때도 월렉스는 탑라인 기준으로 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 무림 P&P는 그냥 쌉니다. 펄프 가격이 한 700달러 정도가 BEP라고 해요. 펄프 이 회사는 펄프하고 인쇄용지 같이 하는 회사입니다. 펄프 가격이 높아지게 되면은 인쇄용지 가격을 더 비싸게 받으면서 펄프 쪽에서도 이익이 나고 인쇄용지 쪽에서도 이익이 나는 이익 레버리지를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인데 아무래도 이제 올해 한 4, 5월 달부터 펄프 가격이 좋으면서 실적이 되게 좋아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특히 3분기 4분기까지도 실적이 매우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얼마 어떠냐면요. 내년도 기준 PER이요. 2.7배라고 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될 정도의 밸류에이션이죠. 그러면은 3년 벌면은 영업이익 기준으로 그냥 회사의 시가총액만큼 다 벌어들이는 거예요. 물론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내년도 3분기부터 업황이 꺾일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밸류에이션이 너무 싸니까 거기에 배당 시가 배당률도 한 4% 정도 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 내년 상반기까지는 좋을 거니까요. 밸류에이션 배당 매력도까지 흠잡을 데가 없다. 근데 흠잡을 데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 주가가 흠을 잡아야 돼요. 주가가 못 올라왔으니까 그 얘기는 이제 시장에서 관심을 못 받고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진짜 흠잡을 수 없이 주가까지 좀 올라올 수 있을지를 한번 여러분들께서도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림 PMP까지 오늘도 모두 공부해봤습니다. 이렇게 대포차 맞춰보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밤부터 눈오기 시작해서요. 내일은 진짜 많이 춥다고 합니다. 영하 15도까지 떨어진다고 하니까요. 어때요? 멋부리려다가 든든하게 안 입으시면 진짜 고생하십니다. 든든하게 입고 내일은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8시 50분에 뵐 예정이고요. 생방송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일 만나요. 안녕